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광현입니다. 현재 8월 15일 목요일인데 오늘 대한전선에 대해서 다뤄드릴건데요. 현재 약 두달간의 하락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시고 힘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1초도 안걸리니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52주 신고가 2950원을 터치를 하고 현재 두달간의 하락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믿고 있었던 14,000원 지지구간이 깨지면서 또다시 하락이 이탈로 현재 121편과 21선 21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우리 주류님들 장이 현재 장이 되게 지치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류님들을 위해서 수익에 보탬이 되시라고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010-4674-9671로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현재 3,3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8월달에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의인데요. 현재 코로나가 재발되면서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8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달 안에 3,300원인 이 종목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속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전까지 발생을 하면서 큰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구글과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설립한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요. 기존의 전선만으로는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 2026년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이 전선의 부족함도 늘어날 것이고요. 대한전선은 그래서 현재 지금 LS LS전선과의 압수수색 이슈 등 이슈 등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대한전선으로 그 영향을 대한전선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짜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게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락장애도 매일매일 주주 여러분들 수익을 보일 수 있게 제가 현재 용돈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현재 제가 믿음과 신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용돈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로 다루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문자사이트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충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문자를 전송해드렸는데요. 8월 2일에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전송해드렸고요. 종목명은 셀리드 매수가는 4,5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3,0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하라고 드렸고요. 예상 수익 목표율 약 150% 이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돈종목을 드리면서 같이 재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 전송수 보시면 이번에 저에게 문자주신 분이 238명이 계셔서 238명 모두에게 문자를 전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셀리드에 대해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굉장히 흥믈을 한 상태인데 제가 이날 제가 이날 문자를 전송해드렸었죠. 시가 4,385원 고가 6,070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4,5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수요일에 8월 14일에 제가 말씀드린 매도과까지 와주면서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매도가에 13,000원 이상에서 제대로 하셨다면 약 18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한 최저점과 최고점은 찍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을만한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이러한 타점은 해석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윤석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문자를 보시고 무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매를 하셔서 이번에 이번에 스위크 하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저한테도 이제 문자로 감사하다면서 감사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런 문자들 볼 때마다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러한 타점에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로 간단하게 용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용돈 전목 가져가셔서 주말에는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외식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예수금이나 여유금이 나머지 나면 이렇게 제가 드리는 용돈 전목으로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현재 제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2의 월급 만들기를 진행 중인데요. 네 이렇게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생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바라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용돈 종목으로 하루에 2,3개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최소 5% 이상 그리고 수익 종목으로는 최대 300% 까지 수익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시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보세요. 진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6개월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 이상씩 수익을 내셔서 그때부터는 3200만원씩 출금을 하신 다음에 저축도 하시고 생활비 보탬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부풀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텔레그램방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요. 수익 종목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켈핑 및 단타로도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신다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1만 4,300원이고 매도가는 19만 5,000원인데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 이렇게 채널에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마린 솔루션 매수가 11만 4,300원 이하라고 매수가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리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까지 매도가 19만 5,000원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텔레그램방에 적어놨으니까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상 이어서 우리 대한전선 얘기하자면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하락장애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런 구간에서 현대를 치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 많이들 문자로 상담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상담 문자 중에서 그리고 상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요. 아 저 지금 울려 있어서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상담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오르시던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주 여러분 우리는 기회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돈 종목이나 선물 같은 이런 것들로 수익을 손실 중이시라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헷갈리시고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시고 이렇게 분명한 기존이 없어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각 사항별 대행체까지 정리해 드리면서 이 대안전선의 1차 효과와 그리고 안전한 매수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 전략자로 가져가셔서 대행을 하신다면 손실 중이시라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간단하게 이 대안전선의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대안전선의 추후에 있을 정보와 전망 이슈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현재 LS전선과 압수수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본업을 하시느라 대부분이 직장인이나 학생 주부 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저처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자 이런 대응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한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대안전선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런 하락에 너무 걱정과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선물은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문자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월이 약 약 2주째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3,300원에 있는 정보 8월달에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요. 이렇게 해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평일에 퐁당퐁당으로 지금 슈일이 껴있어서 비밀장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현별사 주감이었습니다.